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. 다음주 화요일은 딜리가 오픈 이벤트로 준비한 딜리데이 그 첫번째 날입니다. 딜리데이 그 첫번째 장소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들이 모여있는 엑스포 코아입니다.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 막상 주문을 하려고 하면 어떤 항목들이 있었더라, 그 가게 이름은 뭐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 장소에 가서 가게들과 가게 상호와 또 어떤 반찬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들을 통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카페의 공지사항에 같이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이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딜리의 첫 매출이 발생하는 날일텐데요.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들의 주문은 매출로 잡지 않고 진짜 이 서비스의 홍보를 보고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하신 분들의 매출만 매출로 잡겠습니다. 이 딜리데이는 원래는 총 3탄으로 제가 오픈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. 당분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딜리가 매주 화요일은 계속해서 대전의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찾아서 매주 화요일 딜리데이를 통해 이 딜리버리를 제공할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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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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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